멍청이 멍청이 오랜만에 하는구만 오늘의 컨셉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어디가 재미있을까 당장 쓰레기래요 열일곱살 이상 뭐야 이거 놀아는데요? 방한 사장님 한개로 감사합니다 하이요 하이요 아싸 집사님 멍청이 아싸 예준이님 멍청이 멍청이 어디있어 멍청이 어디있어 멍청이 어디있어 멍청이 어디있어 멍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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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멍청이 아니아니 원래 목소리 해봐요 원래 목소리가 까먹었어요 멍청이 대신 죽어졌다 퉁퉁이님 잘해야되요 아 퉁퉁이 멍청이 아 내가 대신 죽어줬는데 멍청이 어노민이세요? 어노민이세요? 어버 아리냐 차씨님 멍청이 너무 찰지잖아 멍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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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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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이도 온다 기지에서 원래 목소리가 goddamn 했어 원래 목소리 까먹었데요 저는 멍청이라 서 나는 멍청이 my name my name gosto really 동작 crime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ht 멍청이들 Pentoon Clinic 나야 우리 멍청이 아니어야지 아하 아니었구나 우리 방전 누구야? 오 나야? 너야 평순아 아니요! 붕신이라 하면 안돼요 붕신이라 하지 말고 멍청이라 멍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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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죽으면 멍청이 아니에요 멍청이 멍청이 술 마시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멍청실인데요? 멍청이 멍청이 우리 팀 잘한다 적팀 과연 멍청이가 될 것인가 이거지면 적팀 멍청이 멍청이 누구지? 나이가 적팀 멍청이 멍청이 여기서 노래까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프리카 TH 보러 오실거죠? 페이스북도 있어요 페이스북도 있어요 다이았 다이았이